좀 죄송한 얘기지만 서귀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융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야 하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 아니 아니 뭐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 일단 제가 김은혜 대변인은 아닌데 변호사님 말씀을 고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식으로. 도시가 어떤 에너지를 살고 미래를 추구하려면 젊은 친구들이 많아야 되는데 결국은 저기는 참 대학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학기술진흥원 이런 거라든가 R&D 센터 투수경제 이런 쪽에 뭔가 대기되기 있습니까. 마을 주민들께서 상당히 지쳐갈. 힘들죠. 원지사님 때 했었어야 되는데 거의 관심 안 가시다 보니까. 아 원지사님 때 관심이 없어서. 땅 서놓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모형원지사도 이거를 본인 인기 때 해결해야. 저는 왜 해군사각형학교를 제로도에다가 저기 설치 옮겨라. 대한민국의 가장 전략 분항이 있는데 해군사관 옮겨놓은 게 명분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대학을 유치할 수 없으면 경찰대학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큰 학교로 온다 그러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해군사관학교 옮기면 아마 다음 총선에서 정상도 지역 표가 날 것 같은데.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우리 스튜디오 안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 같네요. 어떤 걸요? 공사 공분. 사과라고. 저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실언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직도 탐라대 앞에 옛자를 붙이는 게 조금 어색해서 97년도에 개결을 했다가 지금 제주국제대학교로 통합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지 자체가 7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7년은 더 됐죠. 사실은. 제주도가 사기 전까지 돌아가면. 그렇죠. 그렇죠. 제주도가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사들인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데 결론은 지금 아직도 방향성을 못 찾고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라 해결하라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는데. 매일 선거 때마다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서귀포 지역에서는. 서귀포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후보들마다 탐라대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매일마다 공약을 냈는데 대부분 된 건 없었습니다. 제가 이 탐라대 폐교할 때 그쪽 하원동 주민분들과도 인터뷰를 꽤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었거든요. 그렇죠. 본인들 서귀포 지역에 대학교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이제 토지를 그냥 수용당하신 거잖아요. 사실. 수용이라보다는 하원동 주민들께서 대국적 견제에서 매우 헐값에 싸게 부지를 제공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탐라대가 개교를 하고도 오래되지 못해서 결국 이게 폐교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또 다른 대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반발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구체적인 대학명도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된 건 없었고. 중간에 약간 자랑이긴 한데 우금민 이사님 시절에 하도 잘 안 되니까 얘가 지금 법률상 교육용 이산이거든요. 교육밖에 못하는 건데. 교육부지죠. 이거를 일반용으로 전화하려고 하다가 당시 하원마을회랑 운영해봤더니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주민자치원대에 있었는데 열심히 반대운동을 해서 도청의 의도를 깎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은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그걸 일반 부지로 바꿔서 관광이나 이쪽으로 바꿔서 리조트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런 제한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아니 이거 교육용 부지로 우리가 땅을 내놓은 건데 여기다가 땅만 팔아먹고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리조트 같은 그런 사업이 들어와서 이 마을에 있는 것이 맞냐 이런 반발이 굉장히 심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고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왔던 것이고요. 사실 서귀포시의 입장에서도 사실 서귀포시가 이렇게 우리가 가보면 제주시에 비해서 상당히 뭔가 관광, 식음료 산업은 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상당히 제주시보다 뒤처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젊은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학업을 하고 뭔가 미래를 계획하고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서귀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융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야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냥 숙자리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별로 없다. 아니.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없다. 그러니까 도시가 살아나려면 도시가 어떤 에너지를 살고 미래를 추구하려면 젊은 친구들이 많아야 되는데 결국은 젊은 친구라는 건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부지를 제공했던 학원동 주민들도 그렇고 서귀포 일반적인 정서도 저기는 참 대학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김은혜 대변인은 아닌데 변호사님 말씀을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란 이런 식으로 잘못 들으시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말씀에 하신 거라고 제가 해석을 한 번 덧붙여드리고 얼마 전에는 경찰청 지금 경찰청이 이전했잖아요. 제주경찰청이 지금 도청 옆에 있던 것이. 네. 그 수목원 반대편으로 쭉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지금 빈 공간이 됐는데 이 땅과 탐라대 부지를 맞바꾸자 이런 또 얘기가 오갔던 모양이죠. 구체적으로 실무까지는 논의가 된 것 같고요. 경찰청 본청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도하고 안 맞아서 무산된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는 하원동 마을에서도 경찰청 관련된 수련시설에는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도. 그러니까 이제 윤희군 경찰청장이 신청사 개청식 때 왔다가 그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보면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 교육진흥재단 국립경찰병원 분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2의 경찰타운을 조성하면 어떻겠냐. 아 하원동에 탐라대 부지.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게 일종의 어떤 군부대와 같은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기 어려운 경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별로 그걸 탐탁지 않게 일단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군부대는 아닌데 경찰은. 사실은 이제 좀 다르긴 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경찰대학을 완전히 이제 본대학을 옮겨온다면 그건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은 드는데. 경찰 대학 자체를요. 경찰이 의도가 뭐 이제 조금만 옮겨오고 다른 시설을 많이 넣겠다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강정에 해군기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 해군기지를 제공했지만 별로 받은 게 없어요. 그 무슨 저기 군산 무슨 복합 미양이라고 그러지만 그다지 이제 효용이 떨어진 것 같고요. 민군복합 미양. 민군복합 미양. 저는 왜 해군사관학교를 재료도에다가 저기 설치해 옮겨라. 대한민국에 가량 전략 군항이 있는데 해군사관을 옮겨 놓은 게 명분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대학을 유치할 수 없으면 경찰대학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큰 학교로 온다 그러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1도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는 이제 국립회사고 이런 거 유치해 보려고 막 노력했던 것도 있고요.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인수위 때 한 번 현장을 가봤는데 하도 안 돼 가니까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이제 유엔이 인정한 저기 세계평화대학. 이런 것도 사실은 계획에 있긴 있었어요. 계속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 말씀에 나오는 그 맥락을 보면 되도록이면 교육 관련. 왜냐하면 재산 자체가 교육용 계산이니까. 그걸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 해외 대학이나 아까 유엔사나. 심지어 중간에는 한예종 관련된 분원 이것도 유치기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안 됐죠. 다 안 됐죠. 안 됐다는 것은 내려와야 되는 학교들이 별로 메리트를 못 느꼈다는 얘기. 국립회사고는 7사까지 왔는데 약간 거리상 먼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이제 거기 아니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거기 경찰대를 만들던가 아니면 해군사관학교를 거기다 유치를 하던가 이런 국가에서 통제 가능한 그런 학교들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거죠. 국가가 지정하면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해군사관학교 옮기면 아마 다음 총선에서 경상도 지역 표가 날아갈 것 같은데. 해군사관학교가 경상도에.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진해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납니다. 이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쉽사라 이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고. 어쨌거나 좀 그래도 경찰 쪽이 오히려 더 의욕이 앞섰던 것 같은데 이걸 뭐 이것저것 맞추다 보니까 제주 도청원에서 아예 안 되겠다라고 지금 털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방향을 전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이제 경찰대의 논리에 끌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상초 요구는 안 된다라고 쐐기를 받고 다른 방향으로 제안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오영훈 도지사가 현장에 가서 산업단지와 같은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경찰에서 이게 좀 의욕적으로 나왔던 것은 경찰 재산과도 좀 관련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 재산이 경찰청 재산이 늘어납니다. 경찰청 재산이니까.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걸 자기들이 경찰청 재산으로 만들면 어쨌든 그게 개인은 아니지만 큰 재산이 생기고. 활용도가 좀 더 생기는 거니까. 일단 뭐 한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온갖 국가기관에 수련원이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느낌. 사실 수련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진짜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선점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수련원에서 1년 내내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도 별로 탁탁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거는 방학 때 빼놓고는 방학 때도 학생들은 조선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1년 내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복작복작 대고 그러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런 어떤 유수시설 연구 이런 것처럼 조용한 이거는 좀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길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나오는 보도는 저도 자세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오영훈 지사의 반대가 아주 완강했다. 의지가 강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경찰 관련된 것보다는 보니까 과학기술진흥원 이런 거라든가 r&d센터 수소경제 이런 쪽에 뭔가 얘기되게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오영훈 지사가 현장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6일 오전에 탐라대 부지 현장에서 부지 이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기존에 교육기관 유치 쪽으로 얘기를 아까 센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해왔다가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해서 신산업 유치에 활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신산업 유치라는 게 뭘까요. 이게 어떤 쪽의 얘기라는 건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왜냐하면 지금 저기 첨단과학기술단지도 있잖아요. 제2첨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첨단까지도 있는데 그럼 여기 말고 또 다른 또 첨단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로 이제 만약 과학기술진흥원이 오면 국가기관이니까 좋은 것 같고. 다음에 r&d 센터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가지고. r&d.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오영훈 이사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이런 쪽으로 아마 태발을 맞춰가지고. 아 그린수소. 네. 해볼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구상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첨단과학단지인가요. 지금 정확한 명칭.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입주해 있나 한번 쭉 봤어요. 짧게 좀 봤는데 숫자는 꽤 됩니다. 한 100개 업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분들이 나름대로 다 열심히 기업이니까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 지역의 어떤 고용이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인상적인 존재감이 좀 없다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탐라대 부지는 지리적으로 거기보다 더 유리할 건 없는데 과연 이제 어떤 기업들이 과연 유치가 될까. 우리는 계획을 항상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지만 들어오는 기업체들은 정말 우리가 만족하고 바라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래도 도지사가 현장에서 부지 이용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좀 나오고 이야기가 기업들이 나 이런 쪽으로 오고 가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일단 방향성만 발표를 해놓은 겁니까? 막 던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몇 군데는 좀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다행히 저는 이 제도를 좋아하진 않지만 투자진흥지구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또 상장기업 20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사 입장에서는 그중에 필요한 기업들을 유치하기는 전략까지는 아마 담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제도의 경우에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들어오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류에 있어서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리한 지역이에요. 뭐라 뭐라 그래도. 전통산업으로서는 불리한 입지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전통산업 아니 다른 사업도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기자재를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하더라도 대형 컴퓨터를 들어오는 것도 다 물류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거 자체를 그냥 전산으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교통과 물류가 불리한 지역에서는 어떤 종류의 산업도 불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제도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연구원이나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관광과 공기가 좋아서 올 것 아니지만 그건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돈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상장기업 20개의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기반을 깎아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반이라는 건 기업의 기반이라는 건 교통과 물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업 역사가 보면 경부고속도로 끌고 호남고속도로 끌고 해서 산업화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나온 게 그린수소, UAM, 항공우주산업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그런 걸 희망하지만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희망은 하나 들어오지 않는다. 항공은 어쨌든 항공우주연구원 덕천에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좀 있다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연구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질적인 실질을 보면 간판만 걸어놓고 그다지 하는 일이 없는 기관들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시고 실증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일에 항공우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를 뒀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나로도에 있는 발사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재료도에 유치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겠죠. 왜냐하면 적도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게 발사하는데 에너지가 적게 드니까 궤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 재료도가 안 하니까 나로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것들을 해야지 이제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일관되게 해야지 이게 한쪽에서만 환경 환경 환경하면서 못하게 하고 한쪽에선 지역을 유치하고 있다는 걸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남 공우로 간 발사기지는 환경단체가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발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도 하지 않았죠. 검토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반발하셨는데 환경 때문에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반발도 있었고 나름의 사정들이 있었고요. 저는 그때 나로 기지 만드는 실무자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배경을 아는데 어쨌거나 결정은 우주센터에서 했습니다. 나로도 가는 건. 어쨌거나 지금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오영훈 지사 발표한 안에 대해서는 약간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되면 좋겠지만. 교획과 비전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런 비전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 제2공항 같은 것도 명확한 입장을 보여줘야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도리사가 제2공항으로 갑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자세를 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겁니다. 다시 또 옛 탐라대 부지로 돌아가서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센터장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면 그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십니까?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가능한 분야가 있어 보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항공우주 산업 같은 거요? 이미 항우연이 일부가 와 있기 때문에 연관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 보고 수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수는 지금 도정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데 밀긴 미는데 정부 사업도 참여 안 하는 바람에 약간 혼선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린수수 관련해서는 행원 쪽에 태양광 풍력발전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로 생산하는 실층단지 그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이 탐라대 부지 약간 고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과연 정말 그거는 환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유에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에임도 결국은 사람을 실어 나를 정도의 무인 항공, 소위 말해 드론이잖아요. 제조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몇 대를 만들 겁니까? 실층단지 같은 거 하겠다고요? 실층단지를 해결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거 만들어낼 수 있는 과연 그거는 또 그 탐라대 부지에 만드는 건 적절한 것인가? 지금 31만 2217제곱미터로는 부족할 것 같다. 가보시면 적지 않습니다. 부지가 문제가 아니라 위치나 이런 것들이 위치, 환경, 접근성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공장 굴뚝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조업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일종의 연구단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제조업의 규모가 축소된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공장 설립 허가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자, 그러면요. 공도병도 해보고 그런데 두 분의 사실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가냐에 따라서 이 가능성이라든가 그 방식이 이제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얘기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지금 이 방안이 도지사가 발표한 방안이 마을 주민들께서는 수용 가능할 만한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마을 주민들은 어쨌거나 언론적으로는 교육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셨으니 하고 현재까지 이 교육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게 있어서 비교적 잘 되길 바란다는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좀 지쳐가시기잖아요. 힘들죠. 원지사님 때 했었어야 되는데 거의 관심 안 가시다 보니까. 아 원지사님 때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거죠. 땅 써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오영원지사도 이거를 본인 임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삼원동 주민이랑 서귀포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 조금 사례가 다르긴 하지만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뭐 진척되는 거 하나도 없죠. jdc가 나머지 걸 하긴 한다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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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께서 죽어도 반대하신다는 분들이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어서 이게 좀 어떻게 되나 여쭤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제주도네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이거 다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탐라든지 어쨌든 소유권이 도청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의 의지만 있습니다. 도청의 의지가 있고 도지사의 의지가 있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좀 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관심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까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숙과정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뒤에 게 없으면 사실 또 도민들에게 좀 그렇죠 당연히 과대포장한 거라서 알겠습니다. 이거 마을 주민들께서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마을 주민과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도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물론 변호사님께서는 조금 좀 비관적으로 보신 면은 있습니다만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죠 네. 좀 좋은 방안 혹시 있으면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좀 내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기업의 유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 땅에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세요라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안 된다. 해군사관학교 유치 공인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려면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어떤 인문적인 환경 이런 게 아니라 지리적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은 제주 도내에서만 좀 나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조심해야 되는데. 진해 주민들께서는 좀 모르시는 쪽으로 좀. 오히려 진해 주민들도. 센터장님 조심히 조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쪽을 우리가 다른 정도로 활용할 테니까 모셔가세요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총선 이후에 공약하십시오.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얘기했는데 제주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우리 수지 안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 같네요. 어떤 걸요? 공사. 공사. 사관학교. 저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전 실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는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취지로 좀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해 주민들 휴가 안 내려오셨죠. 1월 19일 목요일 라디오 제주시대 오늘 시사전망대 함께 하셨고요. 두 분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